이번에 카츠이싱부터 액션 연기 도전했는데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그리고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. 영화에서 액션과 여러가지가 나오는데 사실은 액션 비중은 보셨을 것처럼 이런 선배가 훨씬 더 많은 수고를 해주셨어요. 저는 타격감 있는 중요한 결정적인 한방이 통쾌하게 날리는 액션이어서 그런 발차기에 감을 잡는 연습을 했던 것 같고요. 운전은 제가 자부심이 있다고 하면 되게 아 이런식이거든요. 그런데 운전할 때 이렇게 카메라도 안전한 상황에서 했지만 이렇게 카메라랑 세대 정도 달았는, 세네대? 그렇게 달고 앞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운전하는 게 조금 어렵긴 했는데 그래도 저는 되게 즐겁게 촬영했던 것 같아요. 저는 선배님하고 같이 작품을 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영광인데 또 이렇게 콤비가 되어서 파트너가 되어서 작품을 했다는 게 굉장히 행복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영화 찍는 내내 너무 많은 도움을 주시고 또 친구가 되어주시고 좋은 파트너가 되어주셔서 지혜가 잘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 같고 선배님 안 계셨으면 솔직히 저는 여기서 아무것도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다음 주에만 부탁드립니다. 너무 즐겁게 최선을 다해서 진심으로 촬영을 한 영화입니다. 이렇게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처음으로 이 영화가 어떤지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손을 내주시는 기자님들께 보여드릴 때 제일 떨린다고 하는데 그 말이 너무 실감이 나는 시간인 것 같아요. 잘 봤다고 해주시는 그 말씀 하나하나가 너무 큰 힘이 되고 좋은 이야기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. 여러분 여러분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